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친가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그러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새 힘을 얻으리니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엄례 받을 때 이 밤에 이 힘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권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기뻤고요 왠지 정말 이 밤에 능력이 임하겠다 왠지 이 밤에 내 안에 새로운 힘이 임하겠다 아멘이죠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로운 힘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전의 힘이 아니에요 원래 힘이 아니에요 내 안에 힘이 아니에요 내 밖에서 새로운 힘이 이 말이니 이 말이니 새 힘을 얻으리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밤에 이 새 힘 이 새 힘 내 안에 있는 힘이 아닙니다 내 밖에 있는 힘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힘입니다 그러나 힘이 임할 것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힘이 임하기를 추구해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하루를 살면서 내 안에 혹 마음의 염려가 있고 혹 내 안에 관심이 있고 또 혹 내 안에 마음의 곤비함이 있을지라도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 힘 주시는 밤이 되기를 추구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피곤하고 지쳐도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오면 시원하고 우리의 기분이 새로 하시듯이 저는 이 밤에 주님께 주님께서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여 주시어서 다시 새 힘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권능으로 함께하길 원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체로는 우리의 상태로는 참 연약하고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소망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 힘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우리가 새 힘이 꼭 필요한데다 아멘 지금은 새로운 힘이 필요한데다 우리가 알던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힘이 아니고요 지금은 새로운 힘이 필요하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큰 환란입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환란이거든요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도 이런 환란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이 환란은 반드시 새로운 힘으로 이기리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들이 알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가진 힘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주신다 새로운 힘을 주실 거예요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이 영적 돌파를 위한 24장 기도에 참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모여도 빨리 헤어지라고 하는데 우리는 24시간을 깨우기도 하겠다는 그래서 세상 사람이 아는 힘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힘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지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반드시 응답할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것이다 새로운 능력을 입혀주실 것이다 신비한 능력이 임할 것이고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번 영적 돌파를 위한 기도회 벌써부터 제가 듣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성도님들이 이 기도에 대한 소원을 막 가지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막 이 기도회를 벌써부터 사모하는 분들이 계시고 저도 요즘 며칠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 나무에 기도 제목들을 봅니다 참 귀하구나 귀하구나 하나님 반드시 이 기도들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종이로 매인 열매가 되지만 기도하면 반드시 이것이 삶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누려지는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웃을 수도 있어 그죠? 그렇게 적은다고 뭐가 달라지냐 말하라 그래 아무 상관없어 그들이 들어줄 거야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주님이 이루실 거예요 저는 왠지 올해 정말 일이 날 것 같아 어떡하지? 일이 날 것 같아 아멘 아멘다 일이 날 줄 믿습니다 불나면 어떡하지 우리 한빛게 불났다고 소문날 것 같은데 할렐루야 교회 역사에 보면 정말 그런 말이 그런 일이 정말 있었습니다 교회가 한때 뜨겁게 부흥이 일어나면요 교회 불나가지고요 물로 끄다는 겁니다 정말 동네 사람들이 미국 교회도 그런 일 있었고 우리나라도 그런 일 있었어요 60년 70년대 한국교회 뜨겁게 기도할 때요 시골으로 교회들이 막 불나고 그랬거든요 정말입니다 주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 힘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 힘을 준다는 것은 어떤 힘이었던가 자 이제는 성경대로 보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시간이 되는 데까지 제가 우리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들에게 사모하고 그들을 악망할 때마다 어떻게 새해 힘으로 임하였는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는 힘은 어떤 능력이었는지 우리가 말씀으로 알기로는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곁에 서서 힘을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17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혼자 방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할 수 없고 그리고 사실 이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부탁을 하는 겁니다 거기 4장 구제를 보면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야 너라도 내 곁에 빨리 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대마도 떠나고 또 그레스게도 떠나고 디도도 떠나고 두기고도 떠나고 뭐 이런 떠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떠났다는 거예요 내 곁에 다 떠났구나 그런데 주님은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축복합니다 세상과 사람은 떠날지라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 곁에 서서 힘을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특별히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되 저 멀리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예를 들면 어려워서 허우적 허우적 그런데 누가 물 바깥에 서가지고 아이고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아이고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이 사람은 지금 물에 꼬르륵 꼬르륵 빠지는데 아이고 빠지면 안 돼요 빠지면 안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힘을 내세요 아무리 소리쳐봐 그 말이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빨리 말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을 도우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에 뛰어 들어가서 그를 건져주어야 되지 아멘이죠 사람은 말로 돕는 거야 힘내세요 정신 잘해요 정신 잃으면 안 돼요 나도 알거든 나라고 물에 빠지고 싶어 빠지겠어 꼬르륵 들어가면 빠지면 안 돼요 빠지면 안 돼요 내가 빠지고 싶어 빠져 힘이 없으니까 빠지는 거지 주님은 그렇게 돕는 분이 아닐까요 바깥에서 말로 돕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높은 하늘보자를 버리시고 우리 안에 내려오셔서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으로 아무도 감옥 안에 들어올 수 없지만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님은 내 곁에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십니다 저는 정말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가장 귀한 길은 뭐냐 우리 곁에 서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 곁에 와서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저 멀리서 말만 하는 분이 아니니까요 우리에게 저 멀리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해 이렇게 바르게 사는 거야라고 말만 하는 분이 아니라 세상의 이방 종교는 다 가르치는 종교예요 세상의 이방 종교는 다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공부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복음은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 복음입니다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 그의 이름을 인마누엘이라고 하라 인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인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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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축복하기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내게 때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죠 아멘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어지면요 우리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이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 새 힘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세상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말로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요 저렇게 해야지요 그러나 주님은 진히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발에 힘을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곁에 서서서 우리의 힘을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게 때 계신구나 할렐루야 그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으로 누려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건 어떻게 힘을 주시느냐 천사가 힘을 도하더라 누가 보검 22장 42절로 43절을 교독합니다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마음에 시험이 찾아왔다는 거죠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예수님은 또 십자가 지기를 원하셨고 본인이 십자가 하셨다는 너무 잘 아셨어요 그러나 막상 십자가를 질려고 하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좀 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도 그러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주님의 흔들리는 마음을 누가 붙잡아 주셨느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힘을 더하더라 힘을 더하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새 힘을 주시리니 천사가 돕더라 천사가 돕더라 가버리엘은 돕는 자란 뜻이 뿐 천사가 돕습니다 우리 성경에 연약한 자를 도왔던 천사 이야기는 뭐 활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면 열한계상 19장에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아압과 이세별과 그 이방의 신상들과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다가 너무 지치고 지치니까 이제 나만 홀로 남았구나 나만 홀로 남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할 만큼 연약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41월 호랩산에서 보낼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야 그에게 힘을 더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연약합니다 여러분 완전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좀 허물이 있고 연약하고 때로는 좀 미숙한 것들을 인정하세요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요 날마다 도움던 천사를 기대하시고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신다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주는 새 힘은 사람들이 아는 힘이 아닙니다 저는 터키 주축을 쭉 돌아보면 내가 개척교회를 할 때도 그랬고 또 전국을 다니면서 정말 집회를 인도할 때 지금 돌아보면 정말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았나 싶어요 한 교회 가서 3일 동안 집회하고 보통 집회를 마치면 그분들을 인사하고 그 교회를 출발하면 뭐 한 10시나 11시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곱작없이 운전을 하고 제가 그때 목회하던 거창까지 가려면 보통 4시간 저기 속초 같은 데서 집회를 하면 6시간씩 걸리거든요 그럼 밤에 운전해서 오면 교회면 새벽 3시도 좋고 할만한 졸리 깼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때는 모르고 살았어 그렇게 모르고 살았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때는 원주에서도 집회하고 김천의 용훈상 기도인에 집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 교회에서는 오전 집회 저녁 집회를 하고 저녁 집회를 마치고 김천 용훈상 기도원에 4시까지도 가야 되는 거예요 새벽 집회 하려고 또 그 새벽 집회를 마치면 또 10시 반 집회를 하려고 또 불이 낮게 원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야 안 사람이야 나 좀 불쌍히기 줘봐 지금 그런 걸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싶어요 정말 한두 번요 차가 헌덜헌덜 할 때가 한두 번이 안 됐어요 졸음 운전도 많이 했고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육신의 안개가 있으니까 저도 졸기도 졸았고 정말입니다 돌아보면 다 지켜주셨으면 감사해요 정말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런 시월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지금 돌아보면 나 혼자 그 길을 가지 않았구나 나 혼자 그 길을 다니지 않았구나 주의 천사가 나와 함께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의 삶이 고단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귀한 사명 주신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는 천사가 지켜주시고 천사가 힘을 주신다 우리 한빛교회는 천사가 많죠 할렐루야 저는 정말이에요 한빛교회는 천사란 참 많아요 아멘이죠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가 없어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가 없어 우리 천사가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셨어 육신의 시험과 연약함을 이기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그 시험을 천사가 힘을 도와주셨고 오늘 성경 그대로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도와드라 말이죠 말씀입니다 이게 이게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 피하고 싶지만 천사가 나타나 힘을 도와드라 일리아도 그 생명을 포기하고 싶을 때 천사가 호랩산에 나타나 힘을 도와드라 그랬죠 이 밤에도 천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힘을 도와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힘을 도와시고 힘을 도와시고 힘을 도와여 주옵소서 세 번째 언제 우리에게 새 힘이 많으냐 기도할 때 힘을 주십니다 너희미야 6장 9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너희미야 6장 9절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제가 너희미야 집회를 할 때 주제의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 손이 어떤 손입니까? 연약한 손입니다 거기 보니까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그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함이리라 그러니까 너희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다니까 그 주변에 입안 족속들이 얼마나 방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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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방해하든지 만나자 한 번만 대화하자 알고보니까 죽이려고 한 거예요 들판으로 나오느라 우리가 존말로 대화하자는데 알고보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문에 너희미야가 너무 힘들고 힘드니까 하나님 나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니라 하나님 내 손을 하나님이 힘 있게 없어서 그러잖아요 세상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손을 드시죠 다 이렇게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두 발이 떼어지지 않을 때가 있답니다 내 두 발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답니다 내 손에 힘이 쥐어지지 않을 때가 있답니다 여러분 해야 될 일을 뻔히 알지만 할 수 없을 때가 있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 기저 너무 힘이 빠지고 힘이 빠지고 힘이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너희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남의 손이 아니야 남의 손 내 손인데 내 손도 힘이 다 빠져 그런데 내 손을 힘 있게 하옵소서 내 손을 힘 있게 해주세요 철없는 사람들은 말하지 네 손을 네가 들지 왜 그러냐 그래 너도 나대 보아라 내 손이 들려지는 거야 여러분 내 손이 들려지는 거야 인생 살다 보면 내 손도 내가 들 수 없고 내 발도 내가 뛸 수 없고 내 입도 내가 뗄 수 없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하나님 지금 내 손을 힘 있게 해주세요 내 손에 힘을 도와주세요 내 손에 힘을 도와주세요 내 손을 힘 있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이 너에게 힘을 도와주셔서 그래서 그가 그 많은 시험과 방해들을 다 이기고 50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기적적으로 재건하게 된 줄은 믿습니다 이 밤에도 내 손을 내가 들 수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죠 그러나 내가 다 알고도 내 마음이 곤과여 어찌할 거를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손을 힘 있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새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그리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손을 힘 있게 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새 힘을 더하리라 오직 여와를 악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 힘 줄 거예요 이 밤에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새 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없던 힘 우리가 할 수 없는 힘 그러나 하나님이 힘 주시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연약할 때마다 기도합시다 탁심하지 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손을 힘 있게 해 주세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구하고 강구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성령이 임할 때에 힘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때 열두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다 흩어졌던 제자들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약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한 가지만 부탁합니다 야 너희들 정신 차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오직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능력이 임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여기서 권능은 헬라우로 디나미스입니다 이 디나미스에서 영어에 라이나 마이트가 나왔죠 폭발적인 힘 이게 디나미스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폭발적인 힘입니다 모든 것을 돌파하는 힘입니다 그 연약한 제자들 그 흐물 많은 제자들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용기를 내라고 주님 말하지 않아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임한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할 때마다 내가 힘을 내지 마시고요 다 내려놓고 더욱 주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힘들 때마다 성령 받자 연약할 때마다 성령 받자 두려울 때마다 성령 받자 성령 받자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으면 온 열방에 나의 정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키워드입니다 1장 8절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가 사도행전 28장까지의 성경이죠 예루살렘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가 유대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가 마침내 땅 끝까지 전거된 것 그게 사도행전 16장부터 땅 끝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아시아를 떠나서 유럽의 대륙까지 복음이 전거된 이야기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은 1장 8절의 약속이 성취된 말씀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다 말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새의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늘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추구합니다 다섯 번째 믿음을 통하여 힘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귀신들린 아들을 치료하셔서 그 아이들에게 귀신이 나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어떻게 귀신을 쫓아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참 이 아버지가 아버지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우리 아들에게 좀 할 수 있거든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이라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대로 믿는 대로 능력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능력은 어떻게 임하느냐 믿을 때 임하는 거예요 안다고 임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과 믿음의 경계를 몰라요 우리의 신앙 이제 아는 믿음이 믿음의 경계를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올 때마다 믿음이 있느냐 물었어요 여러분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뭘 물어봐요? 돈이 있느냐 물어봅니다 수술할 때 다 보정을 써야 되겠죠? 병원은 다른 거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원은 사실 우리가 얼마나 아프냐도 묻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수술비가 있느냐 당신에게 치료비가 있느냐 돈이 있느냐를 묻습니다 병원은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돈이 있느냐 지식이 있느냐 묻지 않고 너에게 무슨 경력이 있느냐 묻지 않고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믿음대로 되어라 믿을 때 능력이 임하고 믿을 때 힘이 임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가부남에서 왔던 자기 아들이 중한 병에 걸린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부남으로 가려고 할 때 주님이 내가 갈 것이 없다 너의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는 빈손으로 갈 때 성경을 말합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더라 가는 길에 집에서 종들이 달려오기를 아들이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믿을 때 능력이 임합니다 믿을 때 힘이 임합니다 아멘이죠 우리의 신앙이 아는 신앙 시식의 신앙을 뛰어넘어서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 영적 돌파를 위한 24장 기도회 때 이제 역전되리라 여러분 이것을 그저 좋은 구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로 원합니다 주님은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저는 분명히 승부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그대로 될지라 저는 기도할 때마다 역전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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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그저 이 기도의 구호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로 원합니다 한빛교회는 이제 역전되리라 한빛교회는 이제 역전되리라 2021년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유명해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할 것이고 반드시 역전되게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믿음이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오직 여와를 악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이 밤에 그 힘이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임하는 밤이 되시기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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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